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하이, 도대체가 온ождür MobiusV å 401S åsp? ispiel KGirlin's HUD YUU scheinz wait That signal went out all over black net Anyone could have heard it So So now Alex knows where she is too It's a huge trap You can't just go rushing in 악럭 악럭 사랑의 헌신 가죠 바빠요 달려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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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나이 도와줘 아니아니 너 말고 인마 어 왜왜왜왜왜왜왜왜 저저기 아이고아이고 이렇게 쏠래? 자 다 죽었어 으아악 아 손톱을 해야겠다 진짜 아하 나 진짜 야 자 해머로 아앗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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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 야 이거 끄덕도 안해요 오오 끄덕도 안하는데? 해머로? 저 일단 다 정리하죠 주변 애들부터 싹 다 정리하고 야 뭐야 왜이래 자 싹 다 정리해요 일단 귀찮아 애들 행hur 하나 반갑습니다 터렉 터렉 또 굉장히 쎄져 어? 지금 누가 있었는데? 나냐? 자 다 죽여! 어쩔지 몰라한다 위에서 쏘니까 위에서 때리니까 좋아요 다 죽어 다 죽어 또 누구있네 여기? 또 뭐야 인마 여기 한명 있는데? 해머를 사용해서 이걸 안 뚫려요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와 이 자식 뭔가 좀 다른데? 얘를 흡수하고 또 이 능력을 또 능력이 또 얼마나 발전되는거지 어? 내화를 듣네? 이제 해머도 내화를 듣는거야?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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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자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야자 야 야 해머가 엄청 세졌어 이나 오우 오우씨 자자자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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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부셔 아이 아이 나 갇혔다 또 누가 오는데? 누가 오는데요? 야 나 해머 데미지가 지금 장난 아니게 늘어났는데요? 어어? 아이 나 지 피하기만 하면 야 오 해머 데미지가 나 장난 아니게 늘어났어요 환방이야 나 이거 머서 아니야? 아 왜 아니구냐 아 왜 아니구냐 아 왜 아니구냐 아 왜 아니구냐 아아 아아 아버지 헬로를 알고 계신 거잖아 만약에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을냐 알렉스 기다려줘 자 자 헬기인데 타고 가면 바로 격추당할 것 같애요 자 바로 가도록 하자 어 저기 또 자아 일로와 자 어떤 능력 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나? 또 뭔.. 뭔 능력이지? 상체폭탄 저쪽인데여 스포츠 로케이드 스포츠 자 바로 가도록 하자 창조자 죽이게 또 얘네들이야? 어우 되게 많은데 이번엔? 몇 명이야? 너도 안 돼서 알지? 난 너는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이해해 주셨어? 자연은 아이가 죽어 죽어 나는 나를 하나 그 몸으로 하나 그 몸으로 생각해 볼거야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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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는 2개의 chance 너가 낙지하는 미니 낙지하는 미니 야 나처럼 비슷한 DNA를 갖고 있대 딸이 아 뭐 당연한거겠지만 그리고 이거에 적응할 수 있나 봐요 어 뭐야 오 오 진화체를 모두 흡수해버렸네 저거 블레이드인가 오오오오오오 오 excited 야 잠깐만 어호 요오어 저 뭐 뭐 야 뭐 뭐야 아윗 thickness 야 씨 креп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니 무슨 아니 뭘 때릴 수는 있어야지 얘가 됐다 야 와 뭐 우와 오 개 오 우어엌 우어엌 워 오오케오케오케오케 그래 우와 우와 백룡상님 어서오세요 우와 날라다녀 자아 이렇게 망한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아하하 뭘 야 이거는 아 이건 못막아 아하 우와 자 이렇게 해야겠어요 좋아 야 이거는 맞지도 않았어 자 자 이 머리찍기는 얘 트레이드마크구나 저거는 아하 아하 어 이건 못막네 에 자 자 예수님 어서오세요 오오야 점프했었는데 아이 점프했는데 오 이것도 방패를 못막아요 방패를 못막아요 저건 오와 야 이것도 이거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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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꼼수 써야되나 아니 꼼수가 있긴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했을때 깼던거 어 꼼수라고 하긴 뭐하고 오 이렇게 하면 맞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ㅔ increíkö요 붱이 장 mostly met 요ov ㅇ 계속 점프하고 있는데 이모팍 자 이렇게 여기서 으아아아 근데 이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제이크 그 때가 문제인데 이번엔 뭐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두 번째까지 피해 이게 통할 거야 이게 세 번째부터 안 통했던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자 피.. 오오! 방어오어야되는데! 오 야 잡았어야지! 아유 찰! 좀 더 일찍 잡았어야지! 아 에너지 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씩 다 얻어가지고 다 갖고 있죠 자 계속 싸우면서도 뭔가 대화를 하네요 나 근데 대화 볼 시간이 없어 야 비운의 영웅 두 명이서 만나서 멎어도 비운의 영웅이죠 뭐 멎어도 비운의 영웅이죠 뭐 이걸로 뭐야 해머다 이게 이게 안통했었나? 같은 해머라? 이게 안통했었나? 이게 뭐가 안통했었는데? 에너지 에너지 안달죠 에너지 에너지 이게 안통했었고 에너지 안통했었던 거 같아 데발자먼저 앨벌이동 우어어어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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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도 제대로 안 맞으면 다 끊어버리네 아 얘네 쟤게 쪼끔 달아 자 이걸로 볼까 오 processes 에너지 단아? 에너지단언거 맞 snapshot? 어? 에너지단은구나 오오오오오яс frick 오오오오안다안대 아이치 같은 패턴으로 당하잖아 지금 자 피하구요 자 에너지가 승금 지금 야 우와 아아 아아 정말 이 장면 싫다 아아 정말 이 장면 싫다 아 눈물 나려고 그런다 아... 모든 바이러스 한 번에 다 상처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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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머서가 부활하면 안 돼요 근데 부활해도 직접적으로 주인공으로 부활하는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부활해야 되냐면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토리 3가 나온다면 스토리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 지점에 네 포인트 지점에 머서의 그 이중 그러니까 좀 숨겨져 있는 인격체 정도로 해서 나와야지 머서가 분리돼서 나온다거나 뭐 따로 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은 머서의 그 존재감이 좀 더 많이 떨어질 거야 그냥 가끔 어 까메오 같은 식으로 중간중간에 기억 속이나 아니면 네 폭주나 이런 식으로 네 헬로를 지켜준다거나 나쁜 짓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예전에 잘못됐던 일을 바로 고치는데 예 그런 일들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잠깐 잠깐 까메오 식으로 나와야지 몸속에서 아니면 뭐 정신상태로 직접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머서의 그 카리스마가 좀 더 떨어질 거야 근데 나올 때도 등장할 때도 되게 카리스마 있게 그거야겠죠? 자 프로토타입 1을 시작으로 머서가 비운의 주인공 머서 그리고 아 그건 안 돼요 스케일이 작아서 스케일이 작아서 안 돼요 만약에 3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머서가 3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머서의 능력이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게끔 해내야 돼 그 보면은 뭐 농장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거는 뭐 그거는 그 부분은 안 나올 것 같고 3는 뭐 새로운 또 대형 스케일로 나오겠죠 프로타입이 대형 스케일인데요 뭐 자 어쨌든 프로토타입 1을 시작으로 머서의 비운의 스토리를 이어서 2 머서가 나쁜 놈이 되지만 마지막에 일부러 죽어주는 것 같은 가르침을 주면서 일부러 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받는 그런데도 강한 가정 꼼수를 써서 이긴 제가 어쨌든 프로토타입 2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로토타입 시리즈 완료하겠습니다